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김재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8일 스윙엔터테인먼트는 김재환이 프로듀서 정키와 손을 잡고 오는 새 싱글 안녕을 발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또한 김재환은 이날 공식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를 통해 신곡 티저 이미지를 깜짝 공개하며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공개가 된 이미지에서는 밝고 따뜻한 창밖 분위기와 달리 김재환은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과연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특히 김재환의 이번 신곡은 대세 프로듀서인 정키와 처음으로 협업을 펼친 곡으로 2020년에 포문을 연 고막남친 김재환의 첫 곡은 어떤 분위기일지 벌써부터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김재환은 앞서 드라마 ost에 참여를 하며 음악적인 역량을 뽐내 크게 화제를 모은 바 있으며 JTBC,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3, tvm, 수요일은 음악프로 등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반전 매력과 예능감을 선사하며 활발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많이 되는 뮤지션인 것 같습니다. 김재환의 새 디지털 싱글 안녕은 오는 2월 2일 오후 6시에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대중들은 진짜 잘되었으면 하는 가수 김재환 대박나자! 정말 좋은 곡이 나올 것 같다. 김재환 목소리와 감성으로 불러줄 발라드 기다리고 있을게요. 김재환의 안녕! 2월 2일 디지털 싱글 꼭 들을게! 그럼 안녕! 등의 다양한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믿고 듣는 김재환의 노래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새로운 소식이 또 올라오는 대로 바로 김재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김재환의 신곡이 굉장히 화제가 되어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